안녕하세요, 여러분. 설기입니다. 너무 어색한데? 요즘 갑자기 영상을 안 올렸죠? 제가 준비하는 게 있어서 바쁘다 보니 영상 올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첫 영상은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 마음을 담아 구독자 이벤트 영상입니다. 이렇게 돌아와야 저를 반대해 주시지 않을까요? 설명 길어봤자 참여할 때 어려우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짜리 기프티콘을 12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MBTI 퀴즈입니다. 요즘 다들 과몰입 잘 하고 계시죠? 저도 엄청나게 과몰입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힌트가 되려나? 제 유형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추측하신 제 MBTI와 그렇게 생각한 이유 3가지 그리고 이메일까지 댓글로 써주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기본이겠죠. 제가 검사할 때마다 이것도 힌트를 하나? N번째 자리만 다른 MBTI 검사 결과 두 개가 번갈아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답률도 높일 겸 두 가지 다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못 맞추셔도 돼요. 제 영상을 많이 보셨고 저를 아껴주신 게 이유에서 느껴지면 제 마음대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움직여주신 분께 저는 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정답자를 우선으로 하겠지만 아마 적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참여 마감은 집중하세요. 참여 마감은 13일이고요. 13일 자정에 마감하면서 당첨자 발표도 그쯤 하겠습니다. 답글로 당첨됐다고 안내해 드릴 거고 동시에 기재해 주신 이메일에 이름, 핸드폰 번호, 문의 메일 남기겠습니다. 해당 메일 답장해 주시면 돼요. 이름, 연락처 전달은 14일 자정까지 14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프티콘 전달은 패스하겠습니다. 이런 건 일정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날짜 꼭 유의하셔서 체크해 두세요. 그럼 날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빼도 빼도 튀어나오는 점, 제거 수술한 후기 영상 아마도 먼저 올라갈 예정이니까 아무튼 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들 상품권 가져가세요. 안녕!